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동남아 쪽에 있는 여성분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냥 얘기하기는 조금 심심할 것 같고 해서 연습삼아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어떤 걸 하다 보면 뜻대로 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꾸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으로 회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겸 저도 이제 트레이너 겸 하고 있는데 요즘 가끔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건 몸밖에 없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제 회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결국 몸 만드는 것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운동이란 재능이 이미 어느 정도 있어서 10가지의 노력 중에 3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력의 양 가지고 성과를 바라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3개월 만에 몸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할 때 내 몸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다. 당신이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단 그걸 적응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누구나 다 똑같이 10 중에 3 정도 노력한다고 다 몸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당신한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삶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몸은 자연스럽게 좋아져 있겠지만 생각보다 3개월 만에 만든 몸이 봤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운동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어찌됐건 유튜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의 성과로 이뤄낸다라고 하기에는 누구는 잘생기고 아니면 누구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노력을 10이라고 쳤을 때 4,5 정도의 노력만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력을 10 정도 해야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노력을 아주 조금 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력을 정말 충분히 했다라는 가정 하에는 그럴 수도 있어서 사람이 일이라는 게 피드백이 있거나 아니면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충족이 안 된다면 되게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리소스를 부어야 돼요. 이 영상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는 시간 쪼개고 남들 어디 놀러가고 그런 시간 다 쪼개고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왜 하지?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몰두해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서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메이저급의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제 채널이랑 비슷한 결이라고 해서 야 이 사람처럼 해야지 저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그런 영상들은 수도 없이 더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나랑 결이 비슷한 영상들은 더 많이 보고 연구하고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스킬적인 면에서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내가 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위에 유튜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더 넘치게 얘기를 하거나 더 모자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언이나 피드백을 하겠죠. 영상의 퀄리티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메이저 급으로 가기 전에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 후에는 대형 유튜브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이외에도 누군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무언가의 한 스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거든요. 제 그릇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요즘은 그 심사인당님이 노아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노아라는 프로그램을 써보세요. 훨씬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저는 5년이나 유튜브를 해봐서 5년 동안 유튜브가 잘 안 됐을 때 그 오는 자괴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아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노아라는 프로그램도 도움이 됐지만 신사임당님이 그 현대표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가이드라인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노아를 적극 추천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근데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나 포기할 수 있죠. 기부업도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큰 선택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상황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빨리 태세를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신사임당님이 했던 얘기처럼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 시험이 아닌 이상 타석에 계속 올라가서 계속 방망이로 휘두를 수 있다면 그건 계속해야죠. 그러면 100번 중에 한 번 홈런 못 치겠어요. 그 생각으로 운영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굳이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뭐 타석에서 내려올 필요 없지. 그래 한 번 할 때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건 어떨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같이 으쌰으쌰 힘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상황 같진 않으니까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제 성격과 비슷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과 비슷하시다면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성격도 파악하게 됐거든요. 아 나는 꼼꼼하지 못하고 난 무언가를 진열할 때 굉장히 드럽다. 나열할 때도 두서가 없다. 전형적인 ENFP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 단점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려는 성향도 가지게 돼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때 보상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반응도 없다 보니까 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다 잡거든요. 나 지금 유튜브에 월세 내고 있고 블로그에 월세 내고 있어. 너 지금 장사도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 번 판단해봐. 오늘 하루 안 하는 거 가게로 따지면 문 닫는 거야. 너 오늘 네가 하기 싫다는 그 감정이 진짜야? 오늘 하루 가게 문 닫아도 돼? 월세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나가야지. 그러면 덜 하기 싫은 거고 야 나 진짜 못하겠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자리세 나가더라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하루 쉬는 거고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뭐 다 각자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극히 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또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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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